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나운서 정은승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부 첫 시간에는 토요 초대석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라디오 성공 전략과 주말 여행 정보 전해드리는 여행이 좋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초대석인데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시 껍데기는 가라 기억을 하시는지요? 올해가 신동엽 시인의 50주기입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또 시인을 재조명하는 책도 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신동엽 기념사업회 이사이자 신동엽 평전 저자 김은교 숙명여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창 시절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시를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했었는데 신동엽 시인 하면 바로 민족 시인 저항 시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동엽 시인? 네 그 신동엽 시인 이름만 들으면 그냥 연예인 신동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 신동엽도 시인 신동엽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한다고 그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짧은 몇 분은 안 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분을 그냥 저항 시인 이렇게만 민족 시인으로만 외울 뿐인가 좀 더 크고 넓은 부분은 없는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가 50주기라고 이제 앞서서 소개를 했는데 그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한 2년 전부터 50주기 기념 사업회를 준비해가지고요. 시인 정경인. 정경인은 인문학적 농사꾼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전 생애를 즐겁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 정경인 신동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4월 5일에는 이미 신동엽 학회가 주관하는 50주기 기념 학술회의가 있었고요. 곧 이제 보름 이후에 6월 15일에 서울 지역 문학기행이 있습니다. 신동엽이 생활했던 곳 또 가르쳤던 곳 시를 썼던 곳 그때 제가 안내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신동엽 문학기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28일에는 가을 심포지엄이 있고요. 그리고 또 28일 날 9월 28일 29일 날은 이번에는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4일에 신동엽 문학관에서 기획전시실에서 신동엽 데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송년음악회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신동엽 평전을 출간을 하셨네요. 좋은 언어로라는 제목을 들고 있는 평전인데 그동안 나왔던 신동엽 시인 관련 책들과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좋은 연구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에 성민엽 윤재걸 선생님이 쓰신 신동엽 평전이 있었는데요. 이번 책은 신동엽 삶 자체를 정확히 고정해야 된다는 데 중점이 있었어요. 제가 신동엽 석사 논문을 쓰고 그리고 민족 시인 신동엽이라는 책을 사기절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임병선 사모님께서 꼼꼼히 빨간색으로 검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이 청소년 책이라면 이번 책은 50주 기록을 마시해서 생일을 아주 정확히 사모님 살아계실 때 고정을 받아서 써보자 해서 임병선 사모님께서 꼼꼼히 고정을 받으셨고요. 또 이제 유족만 보면 가족 중심주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친구들과 그 밖의 부역에 살아있는 신동엽을 알고 계신 분들을 취재를 해서 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러다 보니까 작품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자인 제 생각을 빼버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의 개별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 분석은 되도록 빼고 삶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서 또 좀 가볍게 읽게 하고 싶어서 쉬운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제가 신동엽 평전을 제 생각도 들어가고 또 작품 분석을 들어간 그런 책을 다시 내려고 합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 됐는데요. 더 다듬어서 적당한 시기에 출판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연예인 신동엽 씨도 신동엽 시인을 생각하면서 조심히 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의 작가시고 도대체 이 신동엽 씨는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일단 알고 어떤 삶을 살았던 분인지 어떤 작품을 썼던 분인지를 좀 알아야 이야기를 좀 깊게 자세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삶을 다섯 기로 나눠서 평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이 일부가 시인의 탄생인데요. 1930년부터 45년까지. 그런데 그 시기마다 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이제 머리가 똑똑해서 선발돼서 일본의 내지 성배 참배를 다닙니다. 교토부터 해서 나라, 교토, 도쿄까지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죠. 그걸 이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세계사적인 시각을 그때 갖추게 돼요. 이분 시에 보면 뭐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싶었는데 알제리 전투라든지 터키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인용이 되거든요. 유학을 가서 이제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군요. 그렇죠. 어릴 때 이미 그 시각이 확보된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3년까지인데요. 이때 그냥 정말 좌우의 혼란기를 겪죠.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이제 제가 풀립사랑이라고 해서 썼는데요. 1953년부터 28세 등단하기까지 그 사이인데 신동엽의 이후에 등단하기 이후의 모든 작품은 사실은 이때 형성되었어요. 이때 나중에 56년에 결혼하는 임병선 여사와의 사랑, 사랑에 관한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을 그냥 뭐 아주 대모만 하는 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주 따뜻한 시인들이 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56년부터 그 동학에 대한 공부를 차분히 했어요. 또 당국대 사학과를 선택한 것이 당국대학교가 그 동학의 뿌리가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나 대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등단한 다음에 제4부에서 59년부터 1966년 아사냐 시집을 내기까지 시인의 길을 걷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68년에 돌아가시기까지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금강 이런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종효로운 작품을 발표하죠. 이 시기에 지금 제가 이 라디오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렇게 하지만 라디오 대본을 많이 썼어요. 신동엽 선생님이.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페레터도 쓰고 시국도 쓰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던 실험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저항시인 민족시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시죠? 사실 시인 앞에 무슨 노동자 시인 농민 시인 도시 시인 이렇게 붙이는 것이 시인을 이렇게 한결질을 짓는 좁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시인이니 무슨 특종 종교 시인이니 이렇게 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 시인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제일 처음 했냐면 시인 김수영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신동엽 보다 9살 먼저 태어났죠. 1921년에 태어났는데요. 등단도 한 10년, 13년 정도 빨랐어요. 신동엽은 1959년에 조선일보 신춘문회로 등단했는데 김수영은 1946년에 예술부라고 등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예요. 나이도 한 10살 정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수영이 다른 시인을 평가할 때 굉장히 박해요.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몇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참여시라는 정리하는 평문을 68년에 쓰는데 그때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하고 아니오라는 시를 예를 들면서 이거 나보다 후배 시인인데 이거 탁월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김소월의 민요적인 운율과 이육사의 지사적인 정신이 이 시인에게는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참여시의 모범으로 이렇게 거론하죠. 그때부터 신동엽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과 떼지 않고 밀착해서 부조류에 대항하는 시인으로 이름이 붙었고요. 그 이후에 참여시인, 저항시인, 민족시인 이런 이름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인간 신동엽은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저항시인, 참여시인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처럼, 우선 투쟁기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였다고 그 아들인 신자석 교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신자석 교수님이 이렇게 다쳤는데, 무릎을 다쳤는데 끊임없이 돌봐주고 그리고 어릴 때 신자석 교수님, 그런 얘기를 제가 신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한자를 이렇게 강제로 안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문 사설이 예전에 한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시인이기도 했죠. 또 임병선 여사를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임병선 여사가 1950년 초반기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사변적인, 아주 관념적인 서양 철학만 배우다가 신동엽은 정말 엄청나게 고구려니, 백진이 더 나아가서 옛날 상고사 시대까지 공부가 깊은 사람이거든요, 사상과.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하고 그 시골인 부여를 쫓아가잖아요. 이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좋은,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좋은 아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또 교사 시인으로서 명성여고 교사를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의 행사를 하면 명성여고 제자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시험 문제는 늘 주관식 문제를 내고 그 다음 주입식 교육보다도 학생들과 대화하려고 했던 선생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평전을 또 준비를 하시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연구자로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삶에 주목하다 보니까 신동엽 시인의 정신적 깊이를 밝히지 못했고요. 또 작품 분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많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작품을,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또 여러 사실들이 밝혀져서 그것도 보강해서 다음에 쓰려고 합니다. 네, 평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500매나 되는 내용으로 추려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그 뒤에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평전을 쓰기 전에 제가 1988년에, 1987년에 신동엽 선생님의 신연승옹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그 당시 93세였는데요. 부여의 생가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꼼꼼히 자료를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대서소라고 할까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판사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부여 군청에서 가까운 데서 살았던 거죠. 군청에서 부탁하면 그것을 펜으로 옮겨 쓰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료를 잘 모으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아니까 벌써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신동엽이 봤던 책들. 그런데 그 부인 임병선 여사가 또 자료를 박물관, 우리 한국 박물관 대표적인 인물이죠. 집신박물관 하셨던 분인데 임병선 여사께서 제가 88년에 찾아뵈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아주 모파상에 나오는 여자 일생에 나오는 여자처럼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버님은 월북해서 원래 동국대학교 교수였는데 월북하셨잖아요. 월북한 지식인이고 남편은 39세 일찍 죽은 시인이고 또 아들은 의대생인데 민주화운동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남자 3명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15년 정도가 지나고 제가 4계절에서 나온 민족신 신동엽을 들고 가고 인수의 3% 정도를 제가 들고 들이러 갔어요. 그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상이 바뀌면서 아버님 인정식 교수는 인정식 전집이 해검돼서 5건으로 한국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신동엽 시인은 교과서에 실리고 또 대통령 은관 무궁훈장을 받고요. 또 아들은 이제 신자석 교수님은 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새 남자로 인해서 인생이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제가 찾아가니까 사모님께서 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해서 5층 방에 조그만 방을 열어주시는데 그 방이 4면이 신동엽 자료였어요.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거. 그걸 비닐에 다 넣고 옷, 라이터 하나하나 다 펜 이런 걸 조그만 방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었기에 제가 조금 그 흉내를 내서 작은 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노력, 그 신년순 옴이 모았던 자료들, 그다음에 그 부인이 평생 그렇게 잊지 않고 남편의 자료를 모았던 것, 그것이 고정이 돼서 이런 작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동엽 시집이 금서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지금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특정 출판사를 얘기하면 이게 홍보가 될 텐데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동엽 전집을 낸 출판사가 이 전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책을 내면 또 금서를 만들죠. 그러면 책 제목을 바꿔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전집, 그다음에 개정판, 증보판 이렇게 해서 책을 새롭게 내서 검열을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저는 몰랐어요. 1981년에 야그라는 공간에 갔다가 거기 책꽂이에 두꺼운 책이 꽂혀있더라고요. 신동엽 전집이라고 방금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그냥 제가 거기 몇 편 읽다가 금강이라는 것을 읽고 그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불이 어두워졌어요. 불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져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건물 나가려니까 밖에서 잠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동엽 시인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그냥 재미없는 시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금강이나 이런 작품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앉으면 앉아서 읽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는데 그냥 제 무의식을 다 드러내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팝송을 즐겨 부르고 기타를 치고 커피를 마시고 굉장히 서구적인 정세에 젖어있는데 내가 잊었던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 안에는 깊은 뿌리가 있어. 그런 걸 막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은 안 흘렸지만 거의 눈시울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신동엽의 시 가운데 한 작품 직접 낭송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지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길기도 하고 그런데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조금만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는 체험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작품을? 저는요. 좋아하는 시가 시를 준비해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좋은 언어로 하고 종로오가 그다음에 빛나는 눈동자 이런 시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좋은 언어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막말공화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제목을 좋은 언어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좋은 언어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가 비교적 짧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언어 외치지 마세요. 바람탄 제티처럼 읽으려니까 가슴이 좀 뛰네요. 조용히. 될수록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아래로 낮추세요.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때는 와요. 우리가 조용히 눈으로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좋은 언어로 채워야 해요. 이 구절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60년에 이 시를 썼거든요. 1960년에 얼마나 혼란했어요. 4.19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4.19가 일어나고 두 달 만에 6월 15일 날 장면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냥 두 달 만에 지식인들은 알았죠. 4.19 실패했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요즘도 이런 좋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촛불 이렇게 들고 사람들에서 여러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방향으로 잘 못 가면서 막말이 막 횡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까진 이 세상을 될 수 있으면 좋은 언어로 채워야 한다는 신동협의 이 구절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대학에서 이제 우리 풋풋한 학생들 젊은이들하고 호흡을 하고 계시니까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시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책을 많이 안 읽고 안 읽고 그 다음에 직업 준비만 몰두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들의 우리들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접하는 영상언어, 영화라든지 이것도 시적인 요소가 있고요. 특히 제가 지난 학기에 시창작론을 강의했는데요. 세기문학과 철학하고 시창작론을 제가 강의를 하는 수업인데 시창작론 시간 보면요. 그 열기가 제가 시비였을 때 못지않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잘, 우리 시대에 예를 들면 김지하 선생 시대 때 판소리를 흉내냈다든지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요즘 학생들은 랩을 시로 이용해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이 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시로 보이는 랩 형식의 시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참 그 가사가 대단한 시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로운 시대, 세대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영상적 시, 그 다음에 랩같이 이야기로 현실을 얘기하는 비판적인 시 그리고 또 시가 어떤 예전에 투쟁적인 시거나 해체적인 시보다 굉장히 따스한 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비단 그냥 미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경성의 세계에서 싸움의 시대에서 연성의 세계로 이제 시대가 크게 패러다임이 옮겨가면서 그중에 이제 미투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가면서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흐름 영상적인 시의 시적 효과 그리고 또 랩적인 묘사 그리고 또 따뜻하게 쓰는 그런 시의 흐름들이 그런 시집을 좋아하고 그런 시집을 많이 읽고 그런 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시는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과민한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근현대사 속의 그 작가들의 작품 또 그 이전의 우리 역사 속에서의 작품들도 있고 또 교과서에서 만나는 시들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참 너무 행복해요. 시를 연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 시위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동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 좋은 시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김종삼이라든지 김수영이라든지 박두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윤동주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을 모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신동엽 시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분은요. 민족신이라고 생각하면 민족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좀 문제거든요. 민족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사회의 선생님으로서 그 노트를 보면 막 세계 지도를 그리고 온갖 여기서 어떤 곡식이 있고 어떤 고원에 어떤 부대가 들어가 있고 어떤 비극이 있을 걸 이걸 노트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동엽 시인을 보면서 민족도 있지 않고 세계도 있지 않는 그 넓은 시각에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인간의 삶이 목표로 해야 할 영원한 가치를 말했던 부분이에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귀수성 다시 원초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귀수성 세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 알려진 게 이분이 무슨 볼셰비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인이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쓴다니까 신동엽 시인 쓰면 취지가 안 된다고 그때가 85년, 86년 분위기였습니다. 공산주의 시인이라고 그게 아니라 아나키스트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키즘 그러면 또 무정부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본에서 퍼뜨린 얘기죠. 무정부, 정부를 원하지 않는 것 또 테러리스트라고 아나키즘은 그건 잘못된 용어죠. 우리를 얘기하냐면 평화주의자입니다. 생태적 평화주의자. 그래서 그 정신을 정말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생태를, 자연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신동엽 시인에게서 다시 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를 생각하는 민족신,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잊지 않는 복원해내는 그런 시인, 그 다음에 생태적인 평화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신동엽 시인에 대한 열정, 또 우리 문학에 대한 애정까지 아주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초대석 오늘은 신동엽 편전 좋은 언어로의 저자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와 함께 신동엽의 작품과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